정말 10년이 늙는 거 맞아요. 콘서트 잘못되면. 공사는 다 제가 알아서 해드립니다. 거의 90% 이상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안 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뵙습니다. 누구나 꼭 알아야 할 건축 상식에 대해서 한번. 첫 번째는 계약서를 잘 작성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당부를 정말 드립니다. 작성부터 잘해야 된다. 네. 계약서를 작성 안 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믿고 맡겼습니다. 아시는 분 통해서 알게 돼가지고 저는 잘 해주실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공사. 이렇게 2천만 원, 3천만 원 이런 공사부터 정말 큰 공사까지 계약서 안 쓰시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얼마를 주기로 했는지가 입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니 공사에서 달라는 대로 다 주기로 했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우리가 아닙니다. 3천만 원에 해주기로 했습니다. 뭐 내지는 이 신축을 2억에 해주기로 했습니다. 라는 거를 우리가 입증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입증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해주기로 한 수많은 약속들 공사를 이행하기로 한 내용이죠. 그 내용도 입증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계약서 안 쓰시면 정말로 크게 낭패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셔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이 상대방 이 계약서에 이제 이제 뭐 갑을 이렇게 있잖아요. 요즘은 갑을 잘 안 쓰지만 네. 그러니까 발주자가 있고 뭐 시공사가 있다. 이렇게 하실 때 이 시공사가 누구 명의로 지금 계약서를 썼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명의가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근데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공사를 해주기로 한 사람은 이제 홍길동이에요. 네. 홍길동인데 근데 이제 계약서를 보니까 다른 사람이 써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홍길동이 하는 얘기가 아니 뭐 우리 와이프예요. 뭐 우리 사업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내지는 이제 저희가 계약을 믿고 하기로 한 건설사는 이제 A건설사인데 근데 이제 계약서를 보니까 다른 건설사가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예요? 아니 뭐 같은 회사예요. 내지는 뭐 아이고 우리가 뭐 명의가 조금 안 돼가지고 뭐 명의만 이렇게 쓰는데 공사는 다 제가 알아서 해드립니다. 저만 믿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서를 쓰시는 경우 많아요. 근데 절대 안 돼요. 이게 그러면 만약에 다른 건설사 이름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아 그러면은 두 명 다 두 분 다 쓰실까요? 왜냐면 홍사해주기를 한 사람이 안 해버리고 나가버리면 이 건설사는 책임을 물을 때 아 무슨 말이냐 나는 당신 본 적도 없는데 뭐 지금 뭐 이 도장 뭐 도용해가지고 한 거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러세요? 그러면은 아 두 분 다 쓰시죠. 건설사도 쓰시고 이제 뭐 홍길동님도 쓰시고 그래서 이름 뭐 주소 뭐 이렇게 다 해가지고 뭐 사업자 있으시죠? 뭐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둘 다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근데 계약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안 한다. 이거는 일단 어떤 의미냐면요. 공사를 제대로 안 하고 도망가고 책임은 다른 사람한테 떠밀려고 거의 뭐 90% 이상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명의자를 잘 보셔야 된다. 그리고 부동산 이렇게 매매 계약을 하시거나 임대차 계약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뭐 뭐 제가 임차인이라면은 이제 들어가서 사는 임차인이라면은 임대인 명의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도 많아요. 네 도장이 안 찍혀 있다거나 네 그래서 그런 거를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집 소유자는 뭐 정말 A인데 지금 임대인이라고 써놓은 거는 B네? 이렇게 해놓은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명의자를 꼭 확인하시라. 아 근데 그 말씀 도중에 그런 꿀팁이 하나 있었네요. 그 명의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할 때는 일단 다 받아놔라. 그 사람들까지 같이 계약서에 넣어서 사인이든 도장이든 받아놔라. 네 무조건. 그렇게 해두면 혹시 명의가 헷갈리더라도 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네 매일 책임을 물을 수 있죠. 왜냐하면 계약의 당사자거든요. 명백하게 계약의 당사자거든요. 사업자도 사업자 등록증도 없어요. 이렇게 하신다면은 아 그럼 신분증 사본이라도 뒤에 붙이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다 받아 놓으시는 게 자필로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꼭 알아야 할 상식이 있을까요? 네 두 번째도 너무 중요한데요. 부동산 등기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뭐 주택을 매매하시거나 그러니까 매수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임대차 계약 체결하실 때 뭐 이럴 때에는 등기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부동산이 뭐 지금 뭐 근저당이 과도하게 설정돼 있다거나 내지는 뭐 가등기가 돼 있다거나 뭐 이런 게 없는지를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서 이제 계약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뭐 믿고 그냥 확인을 안 하시는 경우도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동산 등기부 이거 그냥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셔서 부동산 주소만 치면 바로 발급이 되거든요. 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등기부를 띄셔서 이제 소유자가 누군지 네 그거를 일단 보셔야 돼요. 일단. 네 그래서 이 지금 임대인으로 이제 계약서에 있는 사람과 같은 사람인지 근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라면 지금 나온 사람이 다른 사람이에요. 뭐 아들이래요. 그러면은 아 위임장 있으세요? 그래서 위임장도 첨부가 돼야 돼요. 본인이 안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정말 위험요소 가등기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뭐 근저당이 심하게 설정돼 있다. 막 뭐 채권 최고액이 5억이다. 막 이런 경우에도 이제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거 말소를 언제까지 해주실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믿고 안 하시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크게 낭패를 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건설사와 이제 공사 계약을 체결하실 때도 이 계약의 상대방 건설사의 법인 등기부등본 네 등기사항정보증명서 이것이 인터넷 등기소에서 또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법인 등기부도 발급을 해서 지금 나랑 계약을 체결하러 나온 사람이 여기에 지금 뭐 이사인지 등기된 이사인지 대표이사인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몰랐어요 하면 법원에서 법원에서는 이래요. 아니 부동산 매매하면서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근데 말씀은 되게 좋으신데 일반 사람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무슨 내용인지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디가 뭐 값구니 뭐 이게 뭐예요. 이렇게 이럴 때는 어떡하죠. 그럴 때는 이제 부동산 등기부보는 방법을 또 제가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거 이제 일일이 뭐 설명하려면 가득기가 뭔지 근저당이 뭔지 이런 거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 바로 소유자. 네 그래서 소유권 이전 이렇게 이렇게 찍 이렇게 줄이 쳐진 거는 말소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없어진 거니까 그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깨끗한 글씨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가지고 몇 월 며칠 매매 소유자 누구 이렇게 써져 있어요. 소유자 홍길동 그거는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 적어도 누구 건지 그리고 이 소유자가 나와서 계약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라면 어떤 관계인지 그거는 이제 반드시 확인을 하세요. 최소한 그거라도 꼭 확인하시나요. 네 최소한 그거라도. 그리고 이제 갖고 일구는 모르셔도 뒷장을 이제 넘겨보시면 가득기 이런 단어가 있다. 무조건 안 돼요. 가득기를 제일 강조하시면 네 가득기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이 가득기권자가 하시라도 언제라도 이 소유권을 가져가버릴 수 있는 권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득기가 있는데 몰랐어요 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돈을 주셨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보호가 안 돼요. 부동산 등기부에 있는데 왜 몰랐니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득기 있으면 무조건 이제 매매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건지 빨리 말소해달라. 말소가 된 다음에 이제 계약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근저당권도 이제 너무 이제 금액이 크고 이러면 당연히 이제 매매가 될 때는 이제 말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거를 좀 이제 물어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임대차다. 그럴 경우에는 가득기 무조건 안 되고요. 근저당권도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 임대차 보증금 나중에 다 회수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근저당권 이렇게 심하게 설정되어 있는데 저희 안전한가요? 뭐 어떻게 해주실 건가요? 이걸 확인을. 네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네. 변호사로서 안 할 수가 없는. 안 드릴 수가 없는 말씀. 돈을. 요거. 돈을 꼭 이행이 된 다음에 주시라. 네. 그러니까 미리 주셔가지고 낭패 보시는 경우를 이제 저는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믿고 주기도 하잖아요. 네. 네. 맞아요. 부동산 매매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건설 건축을 이제 맡기셨을 때 이제 공사 업체분들이 아이고 어려우니까 좀 주세요. 흔하지 않나요? 네. 너무 흔해요. 그래서 공사가 30% 진행됐는데 대금이 80%, 90% 나가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너무 이제 선량하셔서 너무 마음이 좋으셔가지고 그렇게 주시는 경우가 이제 달라는 대로 저희는 이제 잘해달라고 그렇게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너무 이제 분쟁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말을 믿지 마라. 말을 믿지 마세요. 항상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어 잘해 주겠다. 이런 말은 이제 말이 아니라 이제 이행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곧 갚을게. 이것도 뭐 믿고 줬다가 나중에는 이제 안 갖고 안 갖고 나중에는 막 뭐 내가 왜 빌린 거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고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대금을 주실 때는 이게 약속한 날짜 거기까지 공사가 이제 몇 프로 됐을 때 그때 얼마 몇 프로 된 거 확인하시고 그때 얼마 네. 감리가 있으시면 감리한테 확인도 받으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행이 됐을 때 돈을 주셔야 된다. 반드시. 그래서 부동산 매매도 마찬가지로 뭐 소유권 이전 등기 뭐 이제 뭐 근저당권 이런 거 말소된 거 다 확인하시고 이전 등기 되면서 동시에 잔금 치르시고 네.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 해드릴게요. 해드릴게요. 돈 주시면 해드립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너무 믿으셨다가 이제 낭패를 보시니까 계약의 내용을 상대방이 이행했을 때 그때 돈을 주시는 것이 안전하다. 그러니까 인정에 너무 끌리지 마라. 그렇게 네. 말씀하신 네. 근데 사실 이 말씀도 이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에이. 무슨 저렇게 당연한 얘기를 해.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안 되시는 경우도 많아서 지금 말씀해주신 세 가지만 잘 지켜도 네. 뭐 10년이 늙는다 이런 얘기는 뭐 안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정말 10년이 늙는 거 맞아요. 콘서울 잘못되면 네네. 너무너무 속을 끓이시거든요. 소송 가고 막 이러면 얼마나 또 고통이 심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조금 오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우리 최은영 변호사님이 유튜버입니다. 네. 지금 투잡을 띄고 계십니다. 네. 부끄럽지만. 네. 우리 유튜버님께서 간단하게 자기 채널 홍보 좀. 저는 이제 건설 전문 변호사 최은영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 내에서 오늘 말씀드린 이런 법률 상식 그리고 이제 건설뿐만이 아니라 저는 정말로 이제 인생에서 되게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10년 넘게 인생도 상담 아니요. 인생을 상담해 드리진 않지만 인생에서 꼭 도움이 되는 요긴한 법률을 네. 이제 제 노하우나 이제 제 경험을 이제 다 녹여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조금씩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필요하시면 오셔가지고 댓글이나 이런 걸로 문의해 주시면 네. 제가 네. 제가 정성껏 답변도 드리고 상담도 해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네. 부담 갖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주거독립 만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